아니 누나 텐션 좀 볼게요 형들. 얘들아 화이팅 해보자! 아 잠깐만. 진시민 팀이었다? 욕 존나 받았어. 아니 뭐하냐고 니네 이러면서. 그런지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지금 놀고 있는 사람! 혹시 스크림 구하는 사람 아는 사람! 한 번 해볼래? 8시 조금 이른데? 나 솔랭 좀 해보고 싶어. 제박아 너 8시에 스크림 할 수 있냐? 어 아니야! 아 8시에? 이 밥이야. 아 쏘리. 야 8시에 스크림 할래? 네. 멤버 봐라. 땀 내놨나? 누나 2시에 우리 팀이랑 스크림 하실래요? 나 2시에 팀도 없어. 미안한데 서두이. 개 짜증나. 너 나랑은 손 푼다는 마인드로 하고 너 그런 식으로 하지마. 너 나랑 그냥 추억 쌓으러 왔지? 네? 나 서운하다고. 아니 저는 이제 적 팀으로 가서 어필할라 했죠 누나한테. 아 이 정도다. 그리고 누나. 만약에 진짜 적 안 된다. 마지막 날 저한테 연락하세요. 왜 나 깨워줄 거야? 다 내팽균 치고 갈게요. 진짜? 다 내팽균 치고 나랑 팀 해주는 거야? 마지막 날 그렇게 하면 너 아프리카에서 생매장 당해. 그러려고 있는 게 멸망전이에요. 역시 우리 도일이. 역시 우리 도일이야. 역시 도일이는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역시 우리 도일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 야 벤츠어서 알아. 여자가 나밖에 없어서 좀 퍽퍽하네. 아니 이제 딱 한 명 더 있으면 나 텐션 미치는 거. 근데 나 한 명으로 안 된다. 아니 근데 따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야? 네. 텐션 보험전? 끌고 올게 끌고 올게. 때려 그냥 이제 속 타임이다. 앞으로 가면서 누나. 앞으로 가면서 그렇지. 개 쩔어. 뭐야? 쩔어. 키아야 못 본 거야 방금? 아 이게 챌린저야 이게. 쩔어.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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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아니 너 어떡해 레드 먹을래? 어 레드 다 먹게 못할때만 주지 말자 그걸 왜 먹어? 어? 아 미안해 아니 잘 먹었어 원래 보이는거 다 먹는거랬어 맞아 아니 그냥 보이길래 먹었어 네 패트부터 너무 잘 섞어 뭔데? 바텀 이어 바텀 이어 나 ㅈㄴ 잘했어 다이차 야 근데 맛있다 여기 도일아 난 내 진량이 너무 경이로워 그래 난 딱 말할게 누나 난 약간 킹메이커야 누나 누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너랑 아키아가 마지막 날 도저히 답이 없다 그때 조심히 카톡 보내세요 마지막 날 알았어 얘들아 일단 고생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 고생했어 얘들아 이 말이 잘한다 일단 내 마지막 한타 좀 봐 일단 내 마지막 한타 좀 봐 아니 아니 나 뭐야 이거 나 ㅈㄴ 잘난 줄 알았어 일단 츄 나 서폿을 잡아야 돼 아니 츄 언니 팀을 어떻게 짜는 거 몰래 한 마디만 할게 츄아 외모장 뭐야? 와 아니 누나 왔어? 너 누가 제일 좋아 아 근데 내가 딱 세 명이랑 해봤거든? 누구누구누구랑 해봤는데 이마니, 수피, 워크, 나나단까지 어 맛보고 왔어 어때 지금 긍정적인 사람 나랑 같이 하면 우승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명 있어 이마니, 수피? 훈아 나 진짜 서운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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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서두일랑 같은 딜 넣고 왔어 어 딜량 뭐야? 나 그냥 캐리하고 왔어 방금 스크림 할 때 아 잠깐만 서포터 그게 뭐야? 너도 다른 사람이랑 하고 왔잖아 우리 쌤쌤이잖아 근데 나는 있지 않았어 그니까 맛만 보고 생각하고 있었어 맛만 보고 우리 결정하기로 했잖아 아 그래서 아키아는 좋았어? 애가 야물딱지긴 하더라 아 그게? 잘했어 잘했는데 근데 분아 난 어제 우리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아 나도 그때 기억이 아주 선명해 너무 좋아 지금 근데 너 지금 자꾸 원딜 그렇게 잴 거야? 아 근데 오늘까지는 우리 오늘까지 맛보기로 한 거 아니야? 맞아 맞는데 그냥 너의 마음 속마음 나 물어보는 거야 너 잘 생각해 어? 너 원딜 잘 골라 바텀은 하나야 바텀 하나긴 해 진짜 성운 왈 성태 탈리 듀단 워크 성운 된다고? 너 그냥 마탱이가 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 그게 돼? 재물어 본 거야 오늘 허심탄이하게 얘기 좀 해 너네 맛 볼 만큼 봤잖아 슬슬 이제 픽스 해야돼 알지? 내일 12시는 제가 또 뭐가 있어서요 아 이 새끼야 우리 가자메 다들 이렇게 약속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 아이고 패칼 감사합니다 아니 나보다 성은이 형이 많이 잡힌거야 아 나도 이게 스크립 아 나 진짜 서운해 우리 팀 나는 첫번째 팀이 너무 좋아서 맛만 보고 난 거기서 어 너네랑 팀 안 해 츄룩츄룩 맛보러 왔어 이러면 나갔다니까? 어떻게 까지? 반대로 다 간 건 아니지 훈아 근데 너 그거는 기억해 너가 챌린저기 때문에 어차피 너 옆에 붙는 원딜 다 나랑 고만고만한 X들이야 아 요양한거 맞지 진짜 인스라이팅 당하는 거 같은데 지금 뭐야? 어떻게 해야 내가 어제 초린씨한테 얼마나 반했는데 두 달았네 응 다른 사람 맛보고 왔죠? 맛보고 왔는데 난 여기가 제일 좋았어 나는 진짜 우리 팀이 제일 좋아 나도 아니야 난 진짜 윤창아 구미가 당기는 팀 누가 있는데 없다니까 누나랑 한다니까 나 그럼 내일 신청서 낼게 너네 12시랑 내일 스테이지로 그렇게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는 말잖아 왜 아직 4월 1일이야 누나 왜 그래 알잖아 우리 5일까지야 신청 근데 그거 알지? 얘들아 이게 5일까지 간을 보면 절대 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내일쯤에는 피스를 해야 돼 그래 그래 막혀야 돼 트리스타나인데 탈진 안 들어도 돼? 왜? 트리스타나 앞전파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어? 아 저래? 난 점화 들고 이긴단 마인드 역시 트리시 아니 서문아 나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그래 사람 고백이야? 순아 아니 나 임스라이팅 지금 개 당하고 있다니까 그냥 아니 누나만 따라가 너 블랙워크랑 칙칙한 라인 존할래? 나랑 이렇게 꾸끼리 같은 라인 존할래? 근데 좀 꾸끼리 꾸끼리 같은 라인 존할래? 얘들아 하나 둘 셋 방해 나 너 없이 한다고 게임할게 아 봐봐 잡을거야? 탈브웨어 와드 탈브웨어 와드 탈브웨어 와드웨어 추레시 아 추레시 높은 확률을 위하 높은 확률을 위하 아 봐봐 네 미드는 괜찮아요 킬 놔줄래? 엔간하면? 어 먹었어 굿 아 진짜 훈아 우린 운명이야 덴스틴니라고 왜 이거 같이 밀자 유빈 누나 혜인 여기 있고 오였다 처음 보증할게 여기 내려와줘 내려와줘 내려와줄게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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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때려줘 갈류 궁털 생각해 네 공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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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은거 같아 흡타 노스펙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 와도 있어 누나 조심해 이거 같이 밀고 지같다 놓았어 우리 나 방판라 지금 턴에 케이니 형한테 한번 들릴 수 있거든 별량전이라 육장이야 수.. 수성훈은 이만희가 딱이야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지금 호체! 모터리x3 나이스 노다오! 나이 무리도 쏠게! 김노나! 김노나는 심한 스팀이 땅이야! 이거 들어갈래? 2B 난 좀 피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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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이거 치고 있어봐 에이 끝을 갈까? 이거 나 틀어 아 잠깐만 믿고 죽는다잉? 아 이거 응 취자 형이 깍아가지고 락을 좀 해줘 나이탈스 미드? 아 내가 랜턴 봐주겠다. 뭐 안 갈지? 아 내가 태를 합격해야겠다 내가. 이거 리산이 더 빨라? 다 봤어. 이거 리산 안 보여. 아! 역시 우리 정글. 내가 너무 세게 했나? 아니 아니 존나 빼 그냥 얼씬도 못하게. 흠씨로 두렵해 그냥. 어 탔어. 이거 안 타면 나 선호해. 만약에 내가 지나치면 되돌아가서라도 탈게. 아 알았어. 진심이구나. 당연하지. 해봐 해봐 이거 육친불이다. 서로 때리켜 근데. 싸워봐 그러면. 미드 세게 해도 돼 지금. 찍어. 아. 하짝 쎅.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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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공 찍어 공 찍어 갈려. 다섯 공 찍어. 그렇지. 자는 쪽으로 일단. 잡았어. 거기까지 나 리듬일거야. 바텀 라인 밀어. 바텀 라인 밀어. 나이스. 바텀 라인 해줘. 2차 밀어. 방금 나. 대표하는 걸 본거 같은데. 내가 내가 갔다. 천천히 해봐. 나 본다. 나 본다 나 본다 이 사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케이. 케인 봐줘. 나한테 살아야 돼 나. 나이스. 앞라인 봐봐.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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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못 사왔다 우리. 괜찮나? 나이스. 싸움볼거야 싸움볼거야 싸움볼거야. 와타시 위험해. 와타시. 와타시. 와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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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풀 돌고 다론 치자 어때? 좋아 좋아. 풀 때 한 번에 잘 걸어보자. 지태복도 좋아. 누가야? 내가 말했잖아. 난 돌아서 탄다니까. 입력같이 아주 잘 되어있는데. 난 돌아서 타. 여쭤 여쭤. 여쭤 여쭤. 앞으로도. 앞으로도. 뒤타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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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자. 둘 다 둘 다 잘하잖아. 그치. 픽스하자. 그니까 그냥 낼게 신청서. 내일 스케줄 다 비워 그냥. 알했다 나. 나 빅쿠아는 두개 사는 원딜러야. 18점 원딜러. 참 알했어. 내가 보고 싶은데 이거. 산다? 산다? 어. 나 좀 봐줘. 내 쪽 봐줘. 내 쪽 봐줘. 내 쪽 봐줘. 나 스테락이야. 나 스테락이야. 나 스테락이야. 나이스. 끝내줄래? 쭉 밀자. 쭉 밀자. 끝내줄게. 나 존나 잘했어. 얘들아. 첼 원딜도 반응 못하는 배달감 어땠어. 무마일씨야. 이만이야. 아 잠깐만. 펜타팀 맞아. 펜타팀 맞아. 나 줘. 나 줘. 너 좀 밀어줄래? 밀어줄래? 타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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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부터 때려 이제. 이거 때려. 못 끝내네. 못 끝내네.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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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이거 어디? 어. 안 라인 부터. 안 라인 부터. 잡았어. 안 라인 안 라인. 퍼트러. 나이스. 굿. 달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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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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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힝. 힝. 너네 솔직히 말해. 너네 어제 오늘 맛봤는데 우리팀이 제일 좋잖아. 솔직하게 말하라니까. 나는 뭐 좋아. 진짜 좋아. 어? 딜렁이 일단 뭐야? 아니 아니 아니. 그 믿음 2차타워 앞에서 한타 한 번만 다시 봐줘. 빨리 봐. 훈훈아 빨리 봐줘. 너 그러고 마음 정해. 빨리. 2차타워에서 받았나고 했던 부분. 부금도 틀어줘. 냉모밀. 냉모밀 부금 치면 되거든. 아 이거? 아 여기? 아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리신이 이제 투파 깐 다음에. 미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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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왜 근데 우리 반응이 왜 이래? 아 뭔 소리. 너무 잘했어 누나 진짜. 너무 잘했어. 난 너무 좋아. 더 잘할 수 있어 누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알았어 야 그럼 그냥 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 우리팀 환수 싶은 마음. 몇 퍼센트? 100% 중에 몇 퍼센트인지. 아 진짜. 또 이런다. 개인톡으로 보내 내가 진짜 비밀로 할게. 솔직히 마음에 두는 다른 팀이 있다면 말하라고. 아니 그러면 내일 우리 8시에 또 만나기로 했잖아. 우리 12시에 또 헤어지잖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내일 새벽 2시까지 나 시간을 줄게. 내일까진 너무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너무 빡빡해. 아니 우리 빨리 이렇게 팀을 픽스한 다음에 우린 더 똘똘 뭉쳐서 팀워크를 다 줘야 된다니까. 지금 다들 상대들 보고 할 때? 근데 그만큼 이제 인재가 없었다는 게 아닐까? 이만희는 입장에서는? 이만한 팀이 없었어 나는. 맞지 맞지. 여기만 한 팀 없긴 해. 어 나 입장에서. 우리 전승이다 기억해. 똑똑히 기억해. 아니 원딜 가져올까? 어. 바로서 한번 해볼래? 바로서 한번 보자. 바로서 한번 보자. 어 다른 거 한번 시켜줘야지. 미포 해도 돼. 나 너네랑 팀워할 수만 있다면 나는 8강 4강 예선전 결승전 싹 다 올 미포 할게. 진짜. 세상에. 누나가 미포만 하기는 아쉽지. 알까 아쉬워. 근데 내가 미스 포츄는 좀 가다꼬가 있어. 나는 상윤을 27킵. 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 훈하 너 그냥 다른 애들 담암바. 나만한 사람 없을 거야. 나 자부할 수 있었지. 야 나 근데 진짜로 100에 만족도가 있다면 80 이상이야. 무조건. 그래. 그 약간 스무스한 느낌은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하지만 맛보고 오라는 거지 한 명은 돼지새끼가 있어, 내가 볼 때. 마술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잠깐만. 뭐야? 아, 역시나, 역시나. 봐봐. 때려, 때려, 때려. 이 새끼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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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뭐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당해주면 돼. 성훈아, 근데. 어? 나는. 너가 무사 같아. 누나 위험할 것 같으면 그냥 공부하면서 들고는. 너네 같이 붙여줄게. 응. 라카는 안에 붙이고, 바로 내려가도 되고. 빼야 돼, 빼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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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까워. 와일노? 이거 다 났다. 갈려해도 돼. 갈려, 궁, 갈려, 궁, 갈려, 궁. 갈려, 궁 가져야 돼. 내려가, 내려가. 좀 내려가, 좀 내려가. 아, 풀 쓸 거야? 풀 쓸 거야, 풀 쓸. 풀 쓸, 풀 쓸. 트타까지 간 거야, 트타까지, 뒤에. 탱. 갈려 궁, 갈려 궁. 이것만 잡고. 오케이, 굿, 저어까지. 그렇지. 날쌍 후에 이만희를 지키기 위한 궁. 지켜버렸다잉? 수.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아니, 잡았다 이거. 떼고 가야지. 나이스 룬 차례! 나이스 룬 차례다! 픽스할게. 잘한다. 종료할게. 애를 쓰여보니 형. 아, 이게 애를 쓰여보니 형. 전화 씨가 이게. 그래도 멸망자 자주 하는 거 아니니까 맛보고 내일 8시랑 새벽 2시야 얘들아. 2시는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야. 커피 한 대 가지고 가져와. 알았지? 아, 확인하겠네. 근데 진짜 나는 솔직히. 진짜 나 다른 팀 맛 안 봐도 돼. 확실해 그냥? 어, 진짜 확실해. 다 필요 없어. 나 우리 팀 최고야. 나두. 야, 우리가 상대 팀을 개박살을 냈대. 상대 폭파됐다는데? 상대 팀. 뭐야? 폭파해! 근데 알지? 내 마음 여기 있다. 나 아직 여기 마음 놓고 간다. 알았어. 잠시만, 너 원대리 누군데? 일단 이게 공교롭게도 18점의 단어리야. 이번에 원대리. 내 라이벌이네. 확실하게 내가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못 구와봐. 딱 느껴질 거 아니야. 이만희와 단우리의 차이. 야, 잠깐 속보. 김두단 김레인한테 우리 원대 선언. 뭐라고? 아, 잠깐만. 아, 드셔야지. 두단 언니. 이거 인사해, 인사. 오해하지 마. 아니, 무슨 인사를 우리 원대 이런 식으로 해. 아, 실수. 아, 언니 12시에 스크림 하세요? 아, 나도 웨지컬이 기회가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다녀와, 다녀와. 다녀와, 다녀와. 근데 내가 만약에 좀 전에 그 마지막 한 바루스를 못 봤다? 그랬으면 조금 흔들렸을 거 같은데. 저 하이브리드 자야를 상대로 이런 폭행 바루스를 했다? 나 마음이 조금 많이 기울었어. 거기서. 여기서 통계를 봐봐. 나는 진짜. 내가 가장 많이 핑크하드를 사고. 나는 팀을 위해서 움직이고.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가지고 너가 하이브리드 호로랑 상관없어. 기억하지. 난 마스터 싸우고 막 그냥 호들로 막만 했잖아. 난 한 대 때리면 난 한 대 때려야 되는 원들이라고. 맞는 말이긴 해. 잠깐만. 김두단 책임형 우리 원대일? 아, 아니. 아니야, 진짜. 아니, 여기. 아니, 여기저기 진바라는 건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과거에 그랬어, 과거에. 같은 팀이었거든. 알겠어, 구현이가 마음 알겠다. 내일 8시. 우리 내일 8시에 만나는 거야, 내일 8시. 아, 근데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난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왜냐면 다른 메이저들도 많고 다른 좋은 팀. 더 재밌는 팀. 더 마음이 끌리는 팀이 있는데 억지로 같은 팀 하자고 할 순 없어. 너희들 다 맛보고 와. 하지만 난 우리 팀이 가장 마음에 들 거라고 자부할 수 있어. 그치, 그치. 역시 마인드 좋다, 하니는 말이지. 너네 맛보고 와. 말도 잘해. 말도 잘해. 말도 잘하단 말이야. 새벽 2시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1대1면담이야, 너네들. 어? 내일 8시입니다. 성훈이는 귀여운 애 좋아하더라. 시발. 아키야 성훈이랑 만약 예를 들어서 안되면? 그냥 시발 안 나간다. 성훈이랑 팀 안되면 멸망전 안 나간다, 성훈이. 아 왜 그래? 안 돼 진짜. 근데 아 진짜 부담 주지 마. 나랑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말만 저렇게 하고. 추성훈 원픽으로 갈게. 추하니로 가, 추하니. 아 근데 진짜 막말로. 제가 뭘 못해서. 제가 스크랩에서 못했던 게 없는데. 왜 날 멀리해? 다누리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나 존나 잘했어, 오늘. 나는 상현수 피가 이만희보다 더 잘한다. 저는 그냥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증명할게요. 저는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저 잘하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몰라. 에필아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최근에 CK에서 진짜 못하긴 했거든? 맞아? 내가 지금 개씹하마 어차피 존나 못하는 년. 이수피랑 비슷하게 하면서 점수만 18점인 년. 제가 직접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생각을 바꿔놓으면 돼. 잘해서. 호포 류창이 제이스 1대 쪽. 그래, 우리 팀이 최고라니까. 에필아 보고 있지? 얘네 지금 똥 존나 싸고 있어. 너 오도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레넥 봐줘, 레넥 봐줘. 와, 다누리. 됐어, 됐어. 오늘 룰 여기까지 해. 난 오늘 보여줬다. 가끔 찾아갈게요, 나. 나 진짜 똥줄 타는데 나 그냥 단톡 판다? 그럼 아니씨도 확정을 지어요, 그러면? 안 짓는다잖아요, 놀다 온대잖아요. 다른 거 맛본다 하잖아요. 그럼 그거 나. 그 사람들이 아니씨가 맘에 안 드나 보네. 네? 저 오늘 진짜 잘했다고요. 일단 나 단톡 팠어. 뭐라고 했냐면, 잘 봐봐? 아아. 뭐라 했는지? 나 이런 거 전문이야. 알겠어. 얘들아. 사람들이 이제 다 멤버를 픽스해서 스크림이 난 다 터졌어. 혹시 나 마음이 같지 않다면 대답하지 말고 이 단톡 나가줘. 조용히 나가줘. 이랬어. 나 나가면 어떡해? 그럼 나 낙동과 우리알 되는 거지. 너네 나랑 안 하면 롤판 묻는다. 이런 마인드 아닐까? 뭐래? 나 진짜 또 침 못 자는 거야? 나 또. 내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나 그냥 뭐 생각 좀. 발동 똥. 일단 오늘 스크림 결과 말씀. 얘들아. 어, 왔어? 어, 뭐야? 얘들아, 내가 단톡을 팠거든? 어어. 내가 단톡을 팠어. 내가 자꾸 뽀꼬기들이 날아와서 짜증이 나가지고. 아, 무슨 뽀꼬기 또. 너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뽀꼬기. 류창희도 데리고 와봐. 저 둘 중 하나예요. 저한테는. 선택지가. 왜 둘 중에 하나야. 하나여야지. 어, 아니. 뜨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너네가 다른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하면 난 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 알지? 내 입장. 난 인기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래? 니 누나 인기가 많잖아. 아, 아니. 진짜 나 간절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단톡까지 팠다고, 얘들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픽스가 그럼 수사교회, 수찬회, 민찬기, 민찬기 팀 이렇게 채팅 픽스 나와. 이게 원래 저렇게 픽스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들끼리 밖에 못 자. 근데 그럼 손해가 너무 커. 그러니까 너네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 우리 팀 뭐 해? 아, 잠깐만. 두단 언니. 우리 팀 그냥 픽스 받고 내일, 스크린 내일부터 정식으로 하자고. 좋다. 우리 팀 다 동의했어? 빨리 결정을 한 게 맞긴 한 것 같아. 옛날에 나 도와준 게 있는데 내가, 어? 류창이. 아, 진짜. 왜 그래. 그럼 우리 팀이, 팀 하는 거지. 난 진짜 내일까지만 보면 이거 확답 풀 수 있다니까. 아, 류창이는 내일 일참 어떻게 되는데? 10시에 막내 현진 님 아저씨. 아, 이 새끼가. 네, 고민할게. 우리 승렬 좋잖아. 승패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지, 맞지. 근데 저는 그 분위기에 있어서 이 팀만큼 좋았던 팀은 없긴 했어. 너도? 나도. 인정. 또 이 팀이 제일 편안하긴 해, 솔직히 또. 안일왕도. 많이 게임 해보고. 그래, 류창이랑은 또 나랑 스크린 지리게 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나를 믿어서 내일까지. 알았어, 그러면. 아, 알겠어. 두단 언니는 우리 팀 좋죠? 응. 그럼 두단 언니는 저희 팀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근데 그게 아직 확실은 아니니까 일단 그 약속은 잡아놨거든, 내일? 언제까지 1분이야? 누나한테 약속을 잡아놨잖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나 진짜 지금 많이 누나 화면에 보이는 그 불처럼 나 살짝 뜨거워졌어, 지금. 화끈하다, 지금. 난 두단 언니 믿어. 아, 나 뜨거워, 지금. 그러니까 너네는 이거잖아. 나 먼저 한 약속도 있고 이러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 알겠어, 그럼 내가 그냥 시간도 줄게, 내일까지. 내일 2시에 확실하게 얘기해줘. 아니, 아니 누나. 어? 뭐 안 할 거야? 스크린 막. 나 팀이 없다고! 지금 딱 카톡 쏟아져 막. 누나, 나 내일 못 할 것 같아. 왜? 나 다른 팀으로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아니 누나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돼. 액스가 안 나면 원하는 팀을 못 자. 좋은 팀 구조가 안 나와. 근데 지금 큰일간 게 탑이 없어. 그러니까 류창이가 가면 우리 끝이야, 앤. 똥, 똥은이 형이 갑자기 화살을 나한테 돌렸네. 아, 그게 아니라 갑자기. 성적 좋고 분위기 좋고. 이런 팀 나오기가 힘든데, 애초에 구조가. 아니, 다 해보고 와. 근데 원래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계속 재야 돼요. 이게 방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알겠어. 8시에 보자, 그럼. 음, 8시에 봐. 안녕. 추임당. 그게 머릿속에서 맴돈다. 임스라이팅 당했다, 제대로. 아니, 두단 누나가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저기 원딜 맛을 아주, 아주 봤던데 그냥. 팩토로 말할게. 두단 누나. 꼭 있어야 돼? 형들 아니래? 꼭 있어야 되긴 해. 아니 누나님. 두단 누나의 행보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아, 나 일단. 아니 누나 텐션 좀 볼게요, 형들. 형 맛있는 거 맞네? 아, 잠깐만. 게임 망했어요. 게임 갔어요. 아, 딱 느낄 거야. 아, 잠깐만. 성운이 블리츠 왔을 때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나. 근데 아니 누나 솔직히 화 안 나. 왠 줄 알아? 이미 12분에 여기에 마음 떠났어. 진심인 팀이었다. 바로 진짜 욕 졌나받았어. 아니, 뭐 하냐고 니네 이러면서.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잠깐만. 어, 야, 키어야. 응? 자석 죽췄냐, 제 동포한테? 야, 또 이만희식 이런가?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그냥 저렇게 있는 게 아닐까? 저런 멘트를 준다고? 아니, 나는 탈리가 너무 좋다니까. 어? 한시식 부분. 나는 탈리가 너무 좋다니까. 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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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근데 아니 누나 웃음이 행복해 보이네. 겁 좀 줘야겠는데? 나 이거 다누리한테 연락하고 온다. 긴장감 조성 좀 할게요, 이거. 2시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거야? 아, 잠깐만. 나탈리 이만희 둘이 남았는데 뭐야, 이거. 뭐야? 정글 서포 이제 첼체를 확보해. 아, 잠깐만. 이 새끼 멘트 친다, 야. 야, 잠깐만. 그거를 원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알겠어. 만약 팀 터지면 나한테 와. 어? 알았지. 에필이 버리는 거야? 아쉽. 팀 터지면 나한테 와. 이따 봐. 누나는 성훈이 형이라는 거 아니야? 나는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아, 누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아, 이제 너무 지쳤어. 누가 누가. 또 지치게 만들면은 나한테 쪽지 하나 쳐 그러면. 알았어. 티아야 역시 너 야무지다. 1시 40분. 티아야 너 야무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무진걸 야무지다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 아니 그 이멘트는 어떻게 하실 건데. 1시 19분. 나는 탈리가 너무 좋다니까. 가로치고 진심으로. 이거 해명하세요. 아니 그거 해명하시라고요. 이 게임에서. 팀에 사기를 울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오해예요. 오해. 오해요? 네, 진짜 저 우리 팀 너무 좋아해요. 오해입니다. 진짜. 오해라고요? 스크림하는 제 텐션 보셨죠? 저번에 신이 나지 않더라고요. 하이 텐션이던데요? 뭔 소리예요? 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했는데. 두단이 방에 탈리 떴다고요? 잠깐만요. 탈리해라! 두단이 언니 놀이빈 토너라고.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두시에 진짜 딱 모이는 것 같아요. 알았어. 나 두시에 마이크 켤게. 나도. 마지막 10분인가? 일단 혹여나. 뭐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엑스를 든다. 만약에 이런 상황 나온다? 저는 세판 짤게요. 사실 이틀 남은 거 아니야. 우창이 체런들 찾고 있다고? 체스포. 아 이 새끼가. 현재 지가 구리다. 체런들 찾고 있어. 얘 사실 탈리 때문에 쫄리는데 안 쫄리는 척. 두단 누나는 사실 어딜 가든 상관없어. 근데 긴장감 유지 중. 뭔데. 이만해. 이 사람이 진짜야. 이 팀에 대한 열정. 을욕. 가장 커요. 일단 지친 게 눈에 보임. 지친 게 눈에 보여. 세판 짤라면 짤 수 있어. 뭣. 지금 그럴 기운이 아니야. 근데 조금 쫄리긴 하네. 지금 딱 우리가. 딱 여기까지 온 거 같아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 잠깐만. 아 류창이가 구리인데 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얘 또 방송하네. 뭐야 메모장. 아 이제 결정해야 된다니까. 얘들 왜 이러냐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재밌는 애들 많네. 약속 시간이 왔다. 왜. 아니 안 오는데 왜. 아 잠깐 잠깐만. 나 엄마가 심부름 시켜서. 잠시만. 김영아 빨리 답장 주라고. 먼저 약속했으니까 갔다 와. 잘 알았다. 아 왔구나. 왔구나. 다들 왔구나. 혹시 우리 팀. 다들 잘 지냈나 그동안. 아 너무 서운한데 그 멘트는. 나는 못 지냈어. 한 명이 없어서. 나 오늘 슬펐어. 스크림하는데. 왜 슬펐어? 누나 누나가 없었잖아 우리 팀에. 진짜? 아 나도. 상대 팀으로 갔잖아. 난 없어도 돼. 나 말고 전화 쓰면 더 좋잖아 팀에. 아 왜 그래. 아. 근데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해요 언니. 야 됐고 이렇게 또 재고 그럴 거 없고.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팀 하기 싫은 사람으로 딛고 나가면 돼. 아 좀 얘기는 좀 해야지. 아니야 얘기는 좀 하자. 얘기는 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 왜 그래 또 이렇게 또 시부르크해졌는데. 누가 카페 오자마자 커피 마시고 나가요. 네 그래서 어땠어. 다들 다른 팀 맛보고 오니 어땠는데. 어땠어? 난 일단 안 갔으니까 다른데 오늘. 나도 취소돼서 가만히 있었어. 아 그렇다고 하긴 정이는. 너 아까 보니까 뭐 체론델 찾고 있다던데 맞아? 어? 무슨 소리야 또. 또 누가 그런 말을. 살짝 그냥 고민만 했지. 나는 좀 약간 맛을 보고 왔는데. 승률이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 한 번 빼고 다 이겼어 오늘. 한 번이 우리 팀이지 않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긴 하지. 동교롭게도.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우리 팀이었지. 탑이 우리 탑이 루창이도 없었잖아. 완전 차가 아니었잖아. 완전 차가 아니었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전승이었어. 함께 라는 말 되게 좋네? 그니까. 우리 얼마나 행복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오늘 난 팀이 터지면 낙동강 우리 할 싱스이기 때문에 다시. 아. 왜 그래. 아까 뭐 탈리랑 그렇게. 어? 뭔 소리야. 나 탈리가 그냥 던지길래 기분 맞춰주려고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탈리도 나보고 이러더라. 두 단 언니를 자기한테 달라 하더라. 아. 아니 누나를 달라는 게 아니라? 어. 깔끔하게 정하자 얘들아. 이제 10분이거든? 어. 하나 둘 셋 하면 딛고 나가면 돼. 우리 돌아가면서 해보자 한마디씩. 아 마지막 한마디 하기? 응. 이 팀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팀은 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아 얘 감. 아니 감정 뭐야? 첫사랑이요. 아 잠깐만. 첫사랑. 첫사랑. 자 그럼 성훈씨 한마디 하자. 그니까 우승도 우승인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8팀 정도 맛을 봤는데. 모든 걸 다 충족할 수 있는 팀은 딱 한 군데였다. 하지만 그 팀은 어떤 팀인지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팀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딱 말할게요. 저는 이 팀이었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인하겠습니다. 예? 저는 올인이에요. 저 궁금한게 있는데. 임성근씨. 예. 만약에 이렇게 성사가 됐다면. 하루에 스크린 다섯 판씩 뛰나요? 아. 예? 아 맞다 맞다 맞다. 그거는. 네 타임 씩으로 해드릴게요. 네 타임이요. 네? 아니 그니까. 8시 10시 12시 2시 해가지고 네 타임인거죠? 돌판하면 6시로 땡길 수도 있긴 해. 어? 아 진짜 근데 대단한 것 같긴 하다. 임성근씨가 편의 봐주는 건 이건 진짜 진심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전가요? 두 단시만. 말씀하셨어요 진짜. 지금 인매물 다 팔리고 나서. 저. 구름이를 둥둥 떠다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크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미드라는 곳의 코어 역할을 또 제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 역할을. 누구와 함께 하냐. 어. 이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해 준 건. 우리 팀이었습니다. 저는 그 멘트에 박수를 드리고 싶네요 두 단시. 감동이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디코. 우리 팀 마음에 안 드시는 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도 하지 마세요. 조용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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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진짜 우리 팀 이거 맞아. 우리 팀 진짜 하나 봐. 우리 진짜 연습 잘해야 돼. 맞아. 우리 갈 길이 멀다. 우리 진짜 갈 길이 멀어. 진짜 우리 개박살내보다. 나도 연습 진짜 많이 할게. 우리 빡세게 해야 돼. 진짜 빡세게. 우리 팀 뭐야. 진짜. 그러면은. 내일부터 저희는 다른 팀 스크림 간보지 않고. 우리 팀 이대로만 제가 스크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어때요. 진짜 대기했습니다. 오늘. 무사히 했어요. 다들. 둘째 입이나 탁배. 축하해. 축하해. 근데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 팀. 사실 저는 뭐. 어떻게든 하니 누라랑 할라 했어 나는. 진짜? 근데 왜 쟀어. 시바너들아. 방송은 왜 하지 누나. 내가 쟀잖아. 죄송한데 그 쟨 사람은 성운영이었고요. 왜 remote 내일 봐. 8시 반. 안녕. 주로 Ecki 하는DoMy ex. 발매도 춥어요.